자, 오늘 진짜 어세신크리드 3 엔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번에 챕터가 너무 많더라구요 와, 8시간을 했는데 아직도 야... 8시간을 했는데 아직도 못 깼습니다 자, 저번에 또 누가 와가지고 알려줬죠? 그거 알려줬죠, 막 퀘스트 가는거 빠르게 가는거 뭐야, 이렇게 가자 오, 달리네? 나도 달린다 어... 어... 아, 이제 꾸루님이 제일 일등으로 오시네 오, 야, 너도 사람치고 댕기네? 나도 사람치고 댕겨야지 맞쎄 아, 지금 굉장히 고민... 나가셨네? 눈물이... 흘러... 아... 나나나나나 아잇 하이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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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궁댕이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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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야지 이런건 토마스 히키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diet 자 오사 Kawक 파트 쭈아 arel 어디가 있나요? 아, 우리가 찾으려고 해 미안합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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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 우리말 우리말 워워워워워 아아잇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됐습니다 야이씨 니가 내 말을 타면 어떡하냐 자 말타 어어 말말말 어어 어 미안합니다 아이 괜히 부딪혔네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만하시죠 당신들 목숨이 위험할텐데 당신들 위험한데 아 이 자식들이 어 당신들 위험합니다 어?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어? 그룹에다 그룹에 나오겠다는건데 어? 저 격투술 마스터입니다 이 자식 샤아 돌려버려 자 돌아 죽방 죽방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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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미안합니다 자 그렇지 빠세요 빠세요 자 미안합니다 네 미안 미안합니다 자 그만 가라니까 이씨 그만 가라 그랬지 형이 어? 어휴 야 박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 가라 그랬지 이 자식아 어? 으이씨 아이씨 말 어디갔어 말 어? 뭐야 말이 없는데 말이? 아이씨 말 어? 말을 타야됩니다 말 말을 주시오 아이씨 여기 탁시 뛰어야되는데 그러면 어? 아이씨 말 말이 있을만한 데가 말림이 어디 가셨을까 나의 말림 자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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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왠 기 society square 아우 아 뒷박이다 Ty 하하 중ㅋㅋ 씨 내가 이해하지 말아야 겠다. 괜히 사람 쳤다가.. 와.. 쾌백.. 매사 수출.. 맵 겁나 크네.. 이건 다 깨야 되는 건가? 와.. 쟤는 막 치고 가도 막.. 아.. 말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어어.. 사람 부딪치면 안됩니다. 사람 부딪치면 큰일납니다. 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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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부딪치면 큰일납니다. 자.. 사람을 피해서.. 됐어. 사람 피해서.. 그렇지. 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경.. 경찰한테 부딪치면 안됩니다. 자, 경찰한테 부딪치면 큰일납니다. 남자힘님.. 아하 아하.. 어서오세요. 아프리카 하이라인 뜻이죠? 들어오셨으니까 추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여기까지 끌고 왔다가.. 경찰한테 이렇게 몸통 박치기로 했는데.. 아.. 총맞고 죽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아.. 아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부러 친게 아닙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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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안 칠 겁니다. 안 칠 겁니다. 안 칠 겁니다. 전.. 어어.. 어..저..저..저는 치지 않았습니다. 에..저..저..저는.. 어이야.. 퀵뷰도 있으시네.. 아이.. 반갑습니다. 제 방송 처음 오신거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 경찰 치면 안돼.. 자..저는... 꽁무니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찰들 치면 안됩니다 어, 전, 전, 경찰님들 전 치지 않았습니다 네, 오케이 하... 이거를 두번이나 하다니 아, 제방송은, 예 제방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미친듯이 예, 미친듯이 환영을 해드립니다 네, 그럼요 예, 제방은 뭐 이렇게 동시접속자가 많아봐야 예, 많아봐야 10명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예, 저에게는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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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닙니다 저, 저 따라온거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예, 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어, 씨 오오오오 저는 저는 하늘로 해서 가겠습니다 네, 저는 하늘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케 아 좀 위험한데? 괜찮아 괜찮아! 아아야! 아 소름끼쳤다 방금 오케이! 어? 쟨 뭐 12만 걸고 당기네? 어 막 싸우네? 어허어 어어 일로 오잖아! 안 돼 안 돼! 일로 오잖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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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네? 우와 이런게 있네? 처음 처음 타봤습니다 이거 야 신기하네 자 자 어어 어 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오케이 아니 어디서 날 봤지? 어어 자꾸 어디서 날 보는데? 아 저기 있구나 어 죄송합니다 경찰날이들 네 저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어 경찰날이 오케이 됐습니다 나남자인이면 어세신크리드 불려고 오고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제 어세신크리드 불려고 오신겁니까? 혹시 어 아 모바일이시구나 어 혹시 뭐 시간이 되신다면 어 제 그 아프리카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제 유튜브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이제 뭐 많이 시청 해봤자 네 아 구독을 해주셨는데 한 서른분들이 네 오오오 오옥 올라가야된다 오이씨 올라가야된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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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서른 분 정도가 구독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유튜브가 아이디가 있다면 안드로이드 폰을 써가지고 구글 플러스 아이디가 있다면 유튜브 한번 서브스크라이브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열렬하게 환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푸짐한 선물까지 드리지는 않지만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조범을 또 추적하네요 어? 어디갔지? 어? 저 자식 뒤로 돌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수적 중인데요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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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야 돼 조심성이 많은 놈이네 우물...저기 뭐...왜 갑자기 숨었지? 날렵한 놈일세 난 여기 들어가려는 게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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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야! 그렇지 옳지 핫 핫 그렇지 야씨 날렵한 놈일세 이놈 자 저기 있습니다 자 또 이게 주인공이 나무를 잘 타죠? 네 나무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어허 또 엿듣기구만 어허 엿듣기구만 자 엿듣기는 빨리빨리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면 엿듣기가 좀 쉽게 됩니다 수월하게 돼요 빨리 야 빨리 빨리 어어 시간 어어 시간 아이고 경찰 아저씨 저는 죄가 없습니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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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경찰 아저씨 어휴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빨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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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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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휴 저거 어떻게 어떻게 어땠지? 아 이거 어떻게 어땠지? 자 아저씨들 어? 아저씨들 아씨 여태 깨야 되는데? 자 오케이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어세신크리드 할 때 저 이거 해설해주시는 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뭐 어세신크리드의 역사라든지 이 게임이 또 현실세계 역사하고 약간 비슷한 거 아시죠? 네 그거를 토대로 만든 게임이라서 네 보기에 굉장히 또 역덕 역덕이 아니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참고로 주인공 나이는 지금 18살입니다 네 18살 액면가가 저렇게 되어있죠 신기하죠? 네 저분 18살이에요 어이구 허허 누구도 밀치지 마세요 밀치지 말래요 아무도 밀치지 않겠습니다 어이 말림 아이 말림 아이 말림 아이 말이 미쳐가지고 자 오케이 자 또 서브 미션도 같이 해줘야지 또 재밌죠 오케이 넌 죽었다 이 자식아 arguing 어어 어어어어어 밀치면 안돼 밀치면 안돼 그래 밀치지마 안돼 아엥 아씨 아 이렇게 된거 어이야 어디가냐 그렇지 이렇게 된거 다 죽여버리겠다 다 때려 부셔 비겨 인마 비겨 아 자식 잘 도망가네 아 짜요 아 잘 어 야 어디 야 왜 숨어 거기 거기가 아니야 거기가 아니라니까 어어 어어 도망간다 어어 비켜요 비켜 어 아저씨 미안합니다 오케이 넌 죽었다 넌 잡혔다 이제 넌 끝이다 잡았다 이제 잡았다 요 놈 잡았다 요 놈 으야 어 뭐야 잡는게 아닌가 태클 어 태클 이야 됐다 하아 자식 도망가고 있어 아우 나남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사실 추천을 보진 못해요 지금 게임할 때 추천을 보진 못하지만 추천을 눌러줬다는 가정하에 앞으로도 눌러주실 거기 때문에 추천 감사합니다 이야 아 이게 18살 얼굴이 어 뭐야 뭐야 뒤치게 했어 자 시퀀스에 시퀀스 14까지 있거든요 예 시퀀스 AS를 깼습니다 예 시퀀스 14까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시퀀스 14까지 있습니다 예 시퀀스 14까지 있는데 오늘 한번 엔딩을 볼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시퀀스 14까지 시퀀스 15까지 수퀀스 16까지 유니